나? 어. 그럼. 어머, 완전 조인성이다. 어디? 누구? 방금 지나간 사람, 조인성이잖아. 성진이 삼촌? 삼촌? 우리 피자 가게에서 배달한 삼촌이야. 어쩜 똑같아도 저렇게 똑같을까. 조인성 부모님도 구분 못하겠다, 그치? 너희도 마실래? 네, 오빠. 너무 늦었죠?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 안 늦었어. 아직 안 식었잖아. 좋다. 또 하루 종일 그대의 생각에 난 맘 졸여요. 아. 어.